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낭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아또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길은 백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오십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팔십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빚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그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의여기고 저를 경의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하시죠 재정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라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재정입니다 따라하시죠 그리스도인의 재정 오늘 여러분들의 재정관이 마음에 아주 아로새겨져서 여러분들의 재정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은 뭘까요? 뭐니뭐니 해도 머니죠 사람은 솔직해야 돼요 돈을 돈으로 안 보면 사람이 돌아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돈을 돈으로 봐야 돼요 돈을 하나님으로 봐도 안 되고 돈을 허투루 봐도 안 되는 거죠 즉시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죠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건 뭐라고요? 돈이에요 돈, 금, 주식, 젊은이들이 관심 갖는 코인 또 땅, 그리고 아파트 이런 것들이 통칭해서 재물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이가 별난 사람도 많아 영혼의 무게가 얼마될까 이것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을 침대에다 놓고 그 침대 저울에서 재요 그리고 죽은 후에 또 저울에 재는 거야 그랬더니 몇 그램 차이 나느냐 하면 23 그램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무게가 몇 그램이라고? 23 그램 그거 스테디셀러입니다 기독교 서점에 가면 살 수 있는 책입니다 이게 뭐 뻥인지 진실인지를 논하지 말고 자 23 그램짜리 영혼의 아파트 50평짜리를 매달면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웃지 말고 웃지 말고 그러면 아파트는 놔두고 아파트 문서를 23 그램에 매달면 천국으로 영혼이 올라갈 수 있을까 없을까 처음 듣는 얘기라 굉장히 띵한 경향이 있는데 자 마태복음 6장 24절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귀한 우리가 신앙의 척도가 되는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하나님과 반대말이 있다면 뭘까 한번 성경을 다시 띄워줘 보세요 하나님과 반대말이 있다면 마태복음 6장 24절에 뭘까 이제 안 해 여러분 하나님의 반대말이 사탄이 아닙니다 사탄이 그렇게 막 뿔도깨비처럼 무섭게 나타나면 다 도망가지요 그 정체를 알면 다 피하지요 그런데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재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대말은 뭐라고요 재물이에요 예수님이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허투루 보지 말고 그 문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포인트를 발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해설해 나가겠습니다 1절을 띄워주실 수 있으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러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뭐가 있다고요? 청지기가 있다 청지기가 뭐예요? 집사예요 관리인이에요 자 따라서 인생은 모두가 청지기입니다 자 우리 모두가 깨달은 청지기가 있고 깨닫지 못한 청지기가 있을 뿐이지 인생은 누구나 다 뭐라고요? 청지기인 거예요 인생은 청지기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인생은 미완성 이런 노래 있잖아요 인생은 청지기인 거예요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간에 우리는 청지기예요 깨닫고 주인의 뜻을 따르는 청지기가 있는 반면에 불이한 청지기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불이한 청지기는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뭐 한다는 말이? 낭비한다 그런데 우리는 청지기기 때문에 주의 모든 것이 주인의 소유예요 따라서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따라한 거예요 여러분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의 고백이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도 주님의 것입니다 시간을 허투루 쓰면 안 돼요 짜투리 시간을 이용하라 그러면 성공하리라 이런 책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하루에 짜투리 그냥 낭비하는 시간 요새는 별게 다 있어요 불, 멍 이런 거 있잖아 멍 때리는 시간 미쳤어 그런 거 따라가면 안 돼 요새는요 별게 다 있어 이 캠핑족이 많이 나오니까 캠핑하면서 모닥불 피우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가루 이렇게 하나 봉지 하나를 딱 넣으면 30분 동안 오로라가 꼽혀요 그 본 사람 손 들어봐 본 사람 덜어 있는데 최신 버전이라 모르는 모양인데 저도 여기 지난 토요일 날 여기 찍은 게 있어 우리 사위들이 와가지고 여기 오로라가 있어요 이러더라고 그래 보니까 거기에다가 모닥불 피워놓고 이렇게 던지니까 거기에 30분쯤 오로라 불빛이 파랗게 올라오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거 불멍 때리는 시간에 시간 관리를 잘해서 할 일을 하는 게 좋아요 그 멍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너무 여기 가득 찬 것을 비우는 시간도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은데 늘 멍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제주라고 말하는 게 우리는 은사입니다 따라하세요 제주를 하나님께 드리면 은사가 됩니다 제주나 은사가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일하라고 주신 걸 은사라고 그래요 카리스마 카리스마 일하라고 주신 은혜를 바로 카리스마 은사라고 말하고 구원의 선물은 카리스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제주 은사 다 누구의 것이라고 나는 주의 소유 나는 주님의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우리의 지위와 직분 누구의 것 모든 것이 다 주인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 솔직하게 이거는 조금 조심하고 얘기를 해야 돼 내가 진 재물은 누구의 것일까 그건 목소리가 작아지잖아 내 재물은 누구의 것 내 소유 내 재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시면 아멘 그런데 뭐 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렸다구요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린지라 들려요 따라서 하나님은 들으신다 보신다 아신다 그래서 나온 어린이 찬성이 있잖아요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이런 게 다 나오는 거예요 내 입이 말하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오 잘하네 정말 우리가 반죽이 많네 제가 19살 때부터 교사를 했어요 주일학교 그래서 어린이 찬성 어린이 동요를 전부 부를 수 있습니다 한 시간 부를 수 있습니다 어린이를 잘 가르쳐 보겠다고 누가 누가 잘하나 그 KBS 노래자랑 있잖아요 그걸 전부 봤어요 시그널 뮤직을 어떻게 할까 꽃과 같이 곱게 나비같이 춤추며 아름답게 크는 우리 짠짠짠짠 이런 것들을 전부 그때 이제 지금은 머리가 뽕뿌라가 됐지만 그때는 젊었을 때니까 그런 게 다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문화에서 살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요셉이 성경에 나오는 삼천 인물 중에서 가장 예수님을 방불한 사람이에요 요셉 것들은 방불이라는 말을 모르는데 방불이 뭐예요 닮았다 비슷하다 가장 성경의 인물 중에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셉이에요 상세기 39장 9절 미스 야시시가 이 방에 당신과 나 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번 젊음을 불태워보자 그랬을 때 요셉이 뭐라고 말했을까 당신과 나 그리고 위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인식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돈을 쓸 때도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식당에 가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종업원을 대할 때도 하나님을 대하듯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직까지 식당에 가서나 집에서 밥을 먹을 때 한 번도 사람을 부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음식값 냈지 사랑값 낸 적은 없어요 사람은 그렇게 허투른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의 이 이미지가 담겨있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또 그냥 식당에 들어가서 참 기도를 해요 그럼 종업원들이 이 사람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반찬 더 가져와라 젓가락 하나 떨어졌다고 더 가져와라 젓가락 떨어진 거 쓱쓱 닦아서 먹고 병 걸려 뒤진 사람이 하나도 역사일에 없어요 하여간 깨끗한 재 잘난 채 하는데 깍쟁이 노릇을 다 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들이 다 사람을 잃어버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천도지 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 가는데 내 죽어도 안 간다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이 돼야 돼요 누가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신다 할렐루야 이걸 유식한 신학적인 말로 코람데오라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존전에서 요색과 같이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리라 다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2절 2절 본문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임하라 뭐 하라고요 네가 보던 일을 세임하라 인생은 반드시 결산의 때가 있습니다 학생에게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고 그제 어젠가 성적표 나왔다 그러죠 수능 성적이 언제 나왔어요 오늘 나왔어요 곡소리 나는 사람이 있겠구만 한 번 따라하세요 인생은 성적순이 아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 정성진 목사 봐라 저는요 고3 때 백지를 4장 내봤던 사람이야 모르는데 그걸 왜 쓰고 자빠졌어 빨리 내고 다음 시간을 시간치기를 해야 되잖아 그런데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더라 영어는 성문종합영어 머리끌까지 봤어요 왜 그건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I cannot speak English 이건 왜 외우냐 하면 교회에 영어 예배부도 있고 어린이 영어 예배부도 있고 뭐 껌원에도 있고 태국인도 있고 베트남인도 있고 여러 예배부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나한테 영어로 물으면 방언은 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I cannot speak English 이거 하나는 알아 수학은 가감승제하면 되지 무슨 XY 이런 거를 하고 있어 치수야 유전자야 뭘 하는 거야 지금 전혀 인생을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아무리 학원 보내도 걔네들이 성적이 올라가지 않는 건 지비들의 IQ 정도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이야 그렇게 노력을 하지 말아 아버지 머리 플러스 어머니 머리 나누기 2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5%를 벗어나지 않는 게 아이들의 머리야 그게 다 정해져 나온 거지 뭘 그렇게 고민을 하고 그래 그런데 아이들이 먹을 거를 가지고 나와 나와서 벌어야 먹고 살아 어른들의 말이 있잖아 자기 먹을 밥그릇은 다 가지고 나온다고 그걸 믿어 믿어 여러분들 너무 그렇게 인생을 조바심 내고 살 필요 없어요 시험대로라면 난 지금 전공을 따라 먹고 삽니다 한번 손 들어봐요 손 든 사람은 옆사람이 귀샤드기를 때리세요 너 같은 사람 때문에 내가 고생한다 그런데 전공을 따라 먹고 사는 사람이 별반은 없는 거야 나는 공고 화공과를 나와서 H2O밖에 몰라 우리가 반드시 인생에는 중간 결산도 있고 최종 결산도 있어요 이 말은 결산의 때라는 말은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11장 9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 모든 일이 뭐냐 하면 소원대로 행동했던 것 내 눈이 보는 대로 행동했던 것을 가리키는 거야 네가 젊은 날 잘 놀았냐? 그거 전부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제가 공부 안 한 거를 얘기를 했지만 엄청나게 돌았습니다 그 대가는 자기가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공짜가 없어요 제가 대학을 못 나와서 학사 자격을 따는데 방송통신대학을 11년 했어요 대학을 4년 나온 것들하고 난 인생을 논하지 않아 기본적으로 쪼잔하잖아 대학은 이렇게 좀 강호를 돌아다니면서 오래 하는 거지 익혀가면서 하지 무슨 부모가 주는 돈으로 4년 해가지고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남들은 전도사 몇 년 하면 되는데 전도사만 12년 했어요 정식 코스로 하느라고 그래서 고생을 조금 해서 그때 이게 확 타버렸어 내가 원로가 아니야 내가 지비들 목사님보다 한 살밖에 더 많지 않아 그렇게 일찍은 됐을 뿐이야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관에 심판하시리라 반드시 심판하세요 게시록 20장 13절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고요? 그게 은혜여 복음이지 그러나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이 정말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거하시렵니까? 사도행전을 열심히 읽으면 복음의 확장이 나오지만 야구부서를 열심히 읽으면 행함이 왜 중요한가를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이 믿음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보일 수가 있어? 그 사람의 삶과 행동이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거룩하고 향기나고 인격적이 돼야 된다는 걸 인정하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실족한 사람이 많아 김집사 때문에 넘어진 사람이 많아 뭔 말인지 몰라? 예수님 때문에 넘어진 사람은 없어요 전부 옆집에 김집사 때문에 내 저런 곳 가는 교회 안 간다 이렇게 된 거예요 3절 정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따라서 노동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노동입니다 노동은 신성합니다 노동해야 돼요 노동해야 돼요 제가 요새 굉장히 후회해요 왜냐하면 목회하면서 이 노동을 안 했다가 지금 제가 저 판문점 옆에 민통선 안에 들어가가지고 혼자 사는데 뭘 해본 게 있어야지 못 하나 안 박아봤어요 세탁기를 돌릴지 모르는 거예요 안 해봤어요 컴퓨터를 못해요 운전을 동네 운전만 하고 전부 누워서 자고 다니고 전부 비서들이 하고 그랬다가 혼자 사니까 조둥아리로만 살았던 생애가 얼마나 후회되는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여러분 노동의 신성을 꼭 삶에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화이트 칼라면 노동의 취미를 가지셔야 되고 노동하는 사람이라면 정적인 취미를 가지셔서 삶의 조화를 갖지 아니하면 나중에 울면서 후회할 때가 올 것입니다 꽃동네에 가면 돌비에 뭐라고 써 있을까 뭐 흙동네만 살아가지고 그 꽃동네는 잘 모르지 여기 그렇게 멀지 않아요 음성꽃동네에 가면 얻어먹을 힘만 있어도 축복입니다 김기동 할아버지라는 사람이 거지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오웅진 신부가 음성 무국 성당에 주임신부로 부임해가지고 이제 무국의 터미란에 내려가지고 다리를 건너 성당으로 들어가는데 앞에 거린 할아버지 한 분이 최기동 할아버지인가 이제 걸어가는데 어느 거린 할아버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뒤따라가 보니까 다리 밑으로 들어가는데 거적대기를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가만히 뒤따라 들어가서 거적대기를 열고 보니까 비닐봉지에 얻어온 밥과 반찬을 거기에 얻어먹을 힘도 없는 장애인들 거린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나눠주는 걸 보고 거기에서 나온 말이 얻어먹을 힘만 있어도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시작된 게 꽃동네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꼭 노동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즐기시기 바랍니다 예수원에 가면 노동은 기도다 기도는 노동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전락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로 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런 인생 되면 안 됩니다 자 4절로 7절 읽겠습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백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이야 이 청지기가 이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지금 위기의 때를 맞이해서 살 길을 찾는 거예요 이 영악한 청지기가 장부를 변조하면서까지 인심을 쓰기 시작했어요 뭘 대비하는 거예요 직업을 잃고 쫓겨난 후를 대비하는 거예요 그의 8절 보세요 기가 막힌 말이 나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주인이 누구를 칭찬했다고요? 옳지 않은 청지기를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여기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불의를 조장하시는 걸까? 아니죠? 바로 이에 지혜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여기 지혜라는 단어가 프로니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뭐냐 하면 용의 주도함이라는 말이에요 교묘한 방법으로 장례를 대비하는 그 지혜를 너희들도 지혜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이게 부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어려우냐? 그 지혜를 탈출할 지혜를 얻으라 이런 걸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이걸 잘못해서 사기치는 걸 연구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똑바로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이건 마귀의 자식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둠의 자식들을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할렐루야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어둠의 자식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처세술이 더 밝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사람들 이상으로 지혜로워야 합니다 70년대까지는 한국 사회를 그리스도인이 지배했어요 가수가 다 어디서 나왔을까? 교회의 성가대에서 나왔어요 영남이 오빠가 어디 교회 출신이야? 동신교회 성가대 출신이야 앞에 누가 앉아 있었냐? 형주가 앉아 있었어 형주는 부잣집 아들이라 헌금 낼 게 늘 받아오니까 있어 영남이는 가난한 집 아들이라 헌금이 없어 야 하나님 앞에 내는 걸 왜 꼭 너만 내야 되냐 우리 갈라내자 그래가지고 가져간 걸 아직도 갚은 적이 없어 윤영주, 송창식, 김세환 다 안 믿는 사람들이오 공부와 상관없이 저는 반장, 회장을 안 해본 적이 없어 왜? 우린 고등부 집회가 있었잖아 중고등부 자치회가 있었잖아 그래가지고 회의법도 알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십도 배우지 그래서 반장, 회장을 맡아놓고 하는 것이 교회 학생들이었어요 연극인들이 다 교회 무대에 섰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의 배우들이 된 거야 그런데 80년대 경제 성장과 함께 교회의 성장보다 엄청나게 세상이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찬양단 오늘 보니까 엄청나게 잘하대요 그런데 이제는 이 정도 가지고는 세상 애들이 저거 시시하게 저게 뭐야?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명웅이 정도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이게 안 되는 거야 너무너무 여러분 그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진행되는 걸 한번 오디션 프로그램들을 보세요 깜짝 놀랄 정도로 노래들을 잘합니다 이게 케이팝, 케이 문화가 된 거예요 교회 문화는 지금 자라지를 못한 거예요 이게 빛의 자녀들이 어둠의 자녀들보다 훨씬 성장해야 되는데 우리가 갇혔어요 거룩한 채 했는데 지혜롭질 못한 거예요 우리가 다시 세상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강한 문화의 전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 방법은 구체적으로 지비들이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9절 여기에 너무 중요한 결론과 같은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초소로 영접하리라 불의한 재물 너희들이 불의하게 생각하는 재물 불의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불의하게 생각하는 재물 그걸로 친구를 사귀라 친구가 누굴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영원하신 친구 그런데 신자는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말하느냐 하면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지 말고 어디에 쌓아라구요? 하늘에 쌓아두라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40절에 가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소자 하나에게 거지 하나에게 교도소의 수인 죄수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요 주님께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땅에 쌓는 건 나를 위하여 하는 것 하늘에 쌓는 건 바로 소자에게 하는 것이 주님께 하는 것인 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찝어줘야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재물에 대한 욕심이 가리워져서 이것을 아멘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재물에 대하여 너무 누누이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 마음은 방어막을 형성하고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왜? 그러면 손해날 것 같고 어렵게 될 것 같고 예수님의 역설의 법칙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초서로 영접하리라 남을 줘가지고 없어진다 그러면 그 재물이 너를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따라서 재물이 천국의 끈입니다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친구를 사귀라 친구가 누구라고요? 좋은 친구 예수님 약자의 친구가 예수님의 친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 정신이에요 이게 기본이에요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이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이하니라 작은 것이 뭐예요? 여기서 작은 것이 뭘 지칭해요? 재물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찮다고 생각하지? 그 재물 하찮은 것 그런데 하나를 보면 몇을 안다? 여시같이 그런 건 아니에요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11절 너희가 만일 불이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충성 재물은 영생을 결정짓는 시험대입니다 충성 이건 성실한 자세를 뜻합니다 일관되게 마음을 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참된 것 하늘의 보화를 뜻합니다 재물에 충성된 사람이 하늘의 보화를 얻는다 할렐루야 12절은 11절의 반복입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에게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건 11절의 다른 말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집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반대말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뭐를 신으로 섬길까? 재물 이걸 만몬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몬, 만몬이즘 여러분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재물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오늘 깨닫고 여러분 주인을 완전히 결정하고 바꾸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하인이라는 말이 오이케테스라고 하는 말인데 두 주인이 두 명, 세 명의 주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노예가 있었어요 그런 게 있었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사도행전 16장 16절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빌립보성에서 귀신 들린 여자가 점치고 돈을 버는데 그것을 쫓아버리잖아요 기도에서 그래가지고 잡혀 들어가잖아요 자, 저 말씀 잘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그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주인이 하나예요? 둘이에요? 봄은 말을 할 줄 알아야지 주인들에게 복수잖아요 여종은 하나인데 여러 명이 공동 소유해서 이게 지금 돈 잘 버는 귀신 들린 점치는 여자니까 여러 명이 투자해서 돈 벌고 있는 거예요 19절 여종의 주인들은 여종의 주인이 몇 명이야? 여러 명인 거예요 두 명 이상인 거예요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고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야 우리가 지금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기도 하면서 재물의 종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 있을까 다분히 있지 다분히 있지 여러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면 모든 하는 일마다 전부 세상일은 0인데 이게 0이 붙어서 엄청난 파워가 되지만 이게 마귀의 숫자 세상의 숫자는 0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재물의 우리가 종이 되면 0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 위에 9999가 아무리 와도 소수점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나의 주인 삼겠습니다 다짐하시는 분은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들지어다 오늘 밤에 무거운 마음에 재정의 짐을 짊어진 사람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주인 삼으면 주님이 내 재물을 내 재정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잠깐 맡긴 재물은 주인으로 섬기지 말아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라 할렐루야 재물은 사탄만큼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 섬기는 것만큼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재물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다짐하시는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문의 해설은 끝났어요 따라 하시죠 돈은 중성입니다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돈은 사용자의 마음에 따라 의사의 손에 칼이 들리면 생명을 살리는 메스가 되고 강도의 손에 들리면 도적질하고 죽이는 이게 칼이 되는 거죠 내 마음의 여부에 따라서 이 돈이 악이 되기도 하고 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누누이 이렇게 말합니다 약어보소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럼 저걸 추격하면 욕심 결과는 뭐예요 뒤지는 거예요 그건 직방으로 가는 거야 욕심을 조심해야 돼 욕심을 조심해야 돼 제가 차를 해요 제가 커피를 안 하고 보이차를 하는데 제 서울 사무실에도 그렇고 산속에 있는 제 집에도 그렇고 개영배라는 것을 딱 앞에 놓고 삽니다 개영 상도에 나오는 찻잔의 이름인데 삼갈게 찰령 가득 차는 것을 삼가하라 그 잔을 이게 묘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걸 서양 거는 아르키메데스의 잔이라고 그러는데 물을 칠물까지 따르면 물이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수압의 원리에 의해서 물을 가득 채우면 물이 하나도 안 남고 싹 빠집니다 밑에 구멍이 있어요 그런데 구멍에 이 밑에 유자간이 들어있어요 유자간이 그래서 수압의 원리에 의해서 칠부까지는 견뎌요 그런데 가득 차면 다 빠져요 이게 상도의 그 거상 임상옥이 자기 앞에 개영배를 놓고 늘 삼가했던 거예요 마음의 욕심을 삼가해야 합니다 늘 내려놓고 덜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음식을 먹고 소화제리를 그냥 처먹는 생물은 인간밖에 없다는 걸 아십니까 그러고도 만물의 영장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골로서서 3장 5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누가 보금 10장 15절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예배서서 5장 3절 탐욕은 너희 중에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출애극기 20장 17절 십계명 중에 열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정이나 그의 여정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십계명이에요 계명 중에 피리어드가 탐심이에요 탐욕이에요 욕심이에요 이것과 무한 투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끝날까지 싸워야 될 중요한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자 가정과 사업체 교회 개인 모두에게 해당되는 재정사용 원칙 따라 하시죠 건강성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투자는 괜찮으나 단기 투자는 투기성이 강함으로 신앙의 병이 듭니다 주식하는 사람 정광판 오르고 내리다가 심장병으로 죽는 사람이 많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에 눈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정사용 원칙 두 번째 합 목적성 목적에 합당해야 된다 이게 신앙상 우리 단체의 목적상 이 돈을 사용하는 것이 부합되는가 이걸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투명성이 중요합니다 건강성과 합 목적성은 정의의 차원이라고 한다면 투명성은 정직의 차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는 특히 재정사용에 투명해야 합니다 교회 재정사용 원칙을 깔뱅이라고 하는 장로교회 창시자 선생님이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십자가를 거라 4등분 하는데 먼저 구제하라 먼저 선교하라 그 다음에 절반은 구제와 선교 대외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운영해라 그 다음에 이것은 목회자들의 생활비를 해라 이렇게 네 가지 분명하게 지침을 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 지침을 따라 거룩한 빛 광성교회를 하면서 재정의 50%를 나누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끝까지 못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빛가운데로 나가느라고 빚을 많이 졌어요 제가 이게 일 중독자예요 그래가지고 땅을 만평 사고 권평 만평을 지어봤어요 제가 건설업자도 아닌데 그러느라고 325억까지 빚을 줘봤는데 6% 이자를 낼 때 이자만 1년에 20억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일을 많이 벌려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한 번도 연체하지 않아서 최우수 고객으로 이순우 씨가 내 방까지 우리 은행장이 찾아와서 천만 원 우리 복지재단에 기증하고 사진 찍고 영광입니다 그리고 가서 빚도 잘 쓰면 이렇게 빚 가운데로 나가간다 괜찮은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다시 태어나면 절대 그런 일 안 합니다 그래도 가용 예산 중에는 50%를 쓰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은퇴할 해는 바깥으로 준 것이 45억 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200억 들여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를 세웠고 복지재단은 우리 한국교회에서 제일 큰 직원만 550명 있는 큰 복지재단을 세우고 80억짜리 마이크로크레딧 신용대출 망한 사람들 사업자금으로 2천만 원씩 대출해주는 은행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분리개척 24곳 하고 선교사 35가정을 파송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재정원칙을 바르게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바깥으로 흘려보내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운영했습니다 교인들의 재정원칙은 웨슬레에게서 찾아볼 수 있어요 감리교회 창시자 웨슬레 선생님이 이게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했어요 할 수 있는 것 많이 벌어라 따라서 할 수 있는 것 많이 벌어라 할 수 있는 것 저축하라 할 수 있는 것 나누어라 아주 간단해요 많이 벌어서 저축하고 많이 흘려보내라 고이면 썩습니다 반드시 물질은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웨슬레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무슨 구호를 만들었느냐 하면 주다가 망해도 그럼 교인들이 성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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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치게 했어요 한번 해볼까요? 제가 주다가 망해도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한다고? 네 하겠습니다 주다가 망해도 이건 성경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대도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게 성경에 없는 말을 구호로 만드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이제 간증을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재물은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자문 23장 5절에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한우를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재물에 뭐가 있다고요? 날개가 있어요 그래서 3대 가는 부자가 드문 거예요 최부자 집처럼 적당히 흘려보내는 집안만 그게 300년 흘러간 거예요 10대를 이게 제가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포천뿐이에요 그런데 시집을 안 산다 안 산다 그런 사람만 남아있는 안산으로 가셨어 그랬는데 시댁에서 1935년쯤 시집을 가셨는데 택시를 보낸 거야 연도를 잘 기억하세요 1935년에 시댁에서 포천으로 안산에서 택시를 보내서 택시를 타고 안산 시댁에 도착했어요 비단을 쫙 깔아놔서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 막 쫙 들어간 거예요 땅 한 발도 땅 흙을 안 묻히고 시댁에 딱 들어갔어요 얼마나 부자인지 아시겠죠? 쌀 30감 아깝 택시비가 1935년이야 우리나라 택시가 몇 대나 있었을까 안산에 제일 가는 부자 양조장 집이야 그런데 1986년 어머니 돌아가실 때 안산에 땅 한 평도 없었고 아무것도 자식들에게 한 평도 돌아간 것이 없어 부자 몇 대 가는 게 없다고? 3대 가는 법 없다 내가 증인이야 증인 하늘에 심은 것만 내 거요 따라하세요 자녀를 위해 재물을 심지 말고 기도를 심어라 윤덕희 권사라고 하는 분이 안산에 도일교회를 개척하고 서울에 올라와서 장석교회를 개척하는 멤버가 되고 장석교회 부목사가 나오면서 개척할 때 따라 나와서 장이 중앙교회를 개척할 때 상월곡동 24-16호에 있는 겸손한 기와집을 하나 팔아가지고 큰아들 전세 반은 주고 반은 헌금하고 교회 사찰을 했어요 우리 엄마 얘기야 내 열다섯 살 때 개척교회 사찰을 했어요 집이 날아가서 집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녀들이 어떻게 됐느냐 장로 둘 권사 둘 목사 셋이 됐어요 그 중에 제일은 여기 있어요 자녀들을 위하여 물질을 심지 말고 뭐를 심어라 기도를 심어라 우리 어머니는 쇠쇠파가 아니었어요 우리 누님 둘은 쇠쇠파야 우리 작은 누님이 순복음 목사야 나보다 여덟 살 위인데 막 귀신도 때려잡고 막 그래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방언 한 번 못하셨어요 그런데 새벽에 두 시간 꼭 기도를 하시고 세 시간은 해야 되는데 밥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모자란다 그러고 오셨어요 눈물로 기도를 심으셨어요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렇게 목회의 복을 받았어 난 성질도 좋지 않고 내가 이거 잘하는 게 뭐냐 제가 운동권 두목이었어 태우자 태우자 너 태우를 태우자 막 이런 거 전공이야 그런데 일산에 개척했는데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몰려오는데 감당을 못하더라고요 23년 했는데 6만 명이 등록했어 이건 큰 교회라고 놀라지도 않네 내가 아무리 인물이 좋다고 장동건 급이겠어요 다 눈물로 기도를 심은 어머니가 있어 그래요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기도를 심으세요 학원이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자녀를 되게 합니다 아멘한 사람만 자손들이 잘 될지어다 두 번째 아멘엔 약효가 없어요 첫 번째 아시 따라하세요 유산을 남기면 자녀들이 다투고 원수된다 우리 큰 집은 큰 아버지가 15세 양조장을 받아서 84세까지 70년을 하셨어요 얼마나 부자였는지 안산에 10만 평 이상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장례식을 두 곳에서 조문을 받았어요 아니 뭐 노무현 대통령도 아닌데 여기저기서 조문을 받아 왜 그랬을까 자녀들이 유산 싸움으로 두 패로 갈라졌어요 그런데 부자들이 그럴까 가난한 사람이 그럴까 부자들이 그래요 이미 부잔데 여러분이 전부 아는 우리 사천들이 있어 장관 지낸 분, 쓰리스타 지낸 분도 있고요 외교안보, 연구원 정진은 생질도 있고 다 아는 한복선이라는 요리 연구가 돼 있어 우리 형수야 사춘 형수 대부자들이요 재산만이 생기면 형제들이 다투고 갈라집니다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웃고 장례를 은혜롭게 지냈는지 싸울 일이 없는 거야 뭐 한 평이 없는데 뭘 싸워 할렐루야 감사한 거죠 여러분 이런 삶의 진리를 허투루 듣지 마세요 하여간 자식들 왼수 만들 일이 있으면 많이 남기세요 아파트 하나도 교회에 바치면 걔네들이 그 아파트가 생각이 나서라도 교회를 오는데 그 자식을 주면 갈라지고 깨지고 망가집니다 웃으면서 듣지만 뼈가 있지요 귀한 거 따라 하시죠 내가 하나님 일하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신다 나 10살 위인 목사가 형님이 있는데 거의 또라이급입니다 예수전도단 초창기 맴반데 명동에서 막 그냥 홀리해가지고 그냥 전도하고 버스를 타고 들어오면서도 그냥 옛날에는 동네 사람이 적었어요 장희동이었는데 방언으로 막 버스에서 찬성을 하고 전도를 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야야 너희 형 모르는 소리로 그렇게 막 노래를 하고 있는데 그 어느 나라 말이냐 나도 잘 몰라 청국방헌이래 막 이런 또라이급인데 너무 홀리해가지고 전도사를 하는데 서울교대 1학년 마치고 정신분열이 일어난 처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다가 하나님이 너의 아내 삼아라 그래서 결혼했어요 하나님이 설마 그러셨겠어 자기가 잘못 들었겠지 나는 아이가 목사라면 너무 싫었어요 형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그 뒤치다거리하다 돌아가셨어요 형수가 10년 만에 애들 낳고 너무 약을 많이 먹어가지고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나하고 동갑이야 10살 아래인 대학생 위에서 기도해 주다가 하나님의 음성인지 잘못 들었는지 하여간 그렇게 했어 근데 이제 파평에서 저 산골에서 목회를 하다가 마누라가 없으니 어떻게 해 그래서 고향 안산으로 가서 외국인 노동자 그것도 나이야 가라 그런 동네에서 온 사람들만 목회했어요 나이지리아 사람들 시커먼 분들 그런 사람들 목회만 했어요 재원을 나중에 했죠 근데 은퇴할 때가 됐어 그래서 내가 형님 연금은 들었어? 그랬더니 내가 무슨 수로 연금을 드냐 그렇게 이제 큰 교회 목사 동생이 이게 걱정이 되잖아 당회에서 우리가 내년에 개척은 우리 형님 안산의 교회를 우리가 인수해서 아파트 하나 해드리고 그 교회를 우리 부목사 하나 개척 보냅시다 그래서 이제 결의를 했어요 그랬는데 우리 재원한 형수가 우리 신학교 후배야 나이는 나하고 같은데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손을 얹은 즉 나은이라 막 은사가 임해가지고 여자 목사가 됐는데 막 기도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기도원에는 회개가 없어 그래서 우리 형님이 평생 얻어먹고 살았는데 지금은 은퇴 후에 우리 누님들의 용돈을 주고 산다는 놀라운 사실 내가 여기에서 깨달았어 미워했던 형님 웬수 같은 형 내가 젊은 날 목사라면 이를 갈았어 형 때문에 너무 어머니가 고생하고 집안이 그냥 어려우니까 그랬는데 아 이런 게 있구나 걸 깨달았어 내가 하나님의 일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대책이 되어주신다 내가 우리 형을 보고 깨달았어 여러분 쪼잔하게 여러분의 노후를 대책하는 쪼잔한 사람 되지 마시고 주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려운 분들이 있으십니까 더욱 주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대책이 되어주시면 인생 대박납니다 내가 형님을 통해서 받은 교훈이야 산교육이지요 결론 티모대전서 6장 17절로 19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뭐 없는 재물? 고정되어 있지 않고 날개를 달고 가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위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토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부한자들을 명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부자에게 명하는 게 아니에요 부하고자 하는 모든 인생에게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정함이 없는 재물 재물은 늘 흐릅니다 움직입니다 여기에 마음을 두면 인생이 흔들립니다 선행하십시오 많이 나눠주십시오 너그러운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장래의 참된 생명 천국 영생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분들 있으면 한번 따르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3대 부자도 없지만 3대 가는 가난병이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면 우리 어머니가 고생하고 사셨지만 아들 때에 참부 회복되었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자녀들을 되게 한 것이지요 재물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좋은 일에 사용해야 됩니다 따라서의 재물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좋은 일에 사용하라 이게 구호가 되어야 합니다 재물을 쌓아두면 딴 심이 생깁니다 딴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투자할까 땅을 살까 그래서 땅땅하다 마귀의 총에 맞아 뒤지는 거예요 만석군에 몇 가지 걱정이 있다고 알기는 여시가 제 안에 만석군을 꿈꾸지 마세요 만 가지를 나누는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천국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자손들이 잘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속에 자족하는 마음 그 마음이 여러분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따라서의 나는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대한 그 신뢰를 갖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재물관이 바로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원하지 않은 재물의 마음을 고정시켰다가 그것과 함께 추락하거나 흘러가지 않도록 주님이여 우리가 독수리가 날개치며 달아나는 것처럼 달아나는 잃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행하고 나누어주고 너그러운 자가 되고 장래에 참된 생명을 취하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겪는 이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난도 잠깐입니다 내가 잘 견디면 자녀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존경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